제가 잘못했어요. 돈 꼭 갚을게요. 꼭 갚을게요. 선생님. 제가요. 애가 있거든요. 못 들어서 출생신거는 못했는데요. 미친 거 아니야? 다들. 나가면 뭐가 달라? 어차피 나가도 생 지옥이야. 이 씨발. 언니 오빠들. 말씀 중에 sorry. 이 오빠 잘생겼네. 오빠 나도 좀 껴주라. 오빠 팀에 못하는 거 빼곤 다 잘하지. 언니보다 훨씬 쓸만할걸? 여러모로. 침대도 비웠는데.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부터 신선. 양아지 새끼.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? 화장실만 잠깐 보내달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? 아니 그럼 여기 남자들 천지인데 여기서 바닥에 싸? 게임을 시키려면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시켜야 될 거냐? 그 네모난 놈 부르라고 시키야? 정해진 시간 외에는. 시발 그럼 내가 니들이 정한 시간에만 오줌이 마렵냐? 어? 어찌구리. 내가 못 살 거 같지? 이씨. 야 싼다. 야 줄줄 잘 나온다. 참 조선 놈들은 악을 쏴야지 그냥 귓구멍이 열려. 아유 씨. 요리 싸가지 없냐. 야. 달다. 씨. 깜짝이야 씨. 너도 한 모금 할래. 너. 지금 거기 들어가게. 콜. 여기 밟아. 변비가 사람 죽이네. 내가 차라리 애를 낳고 말지. 아유 씨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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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 있어봐. 이제 거의 다 나왔어. 여기 휴지 휴지가 없어. 아이씨. 물로 씻고 나갈게. 너. 들어오지마. 거기 그대로 있어. 아이씨. 깨끗하게 잘 닦이네. 시발 새끼. 야 이 새끼야. 너.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. 나 나가면. 너 고소할 거야 이 개새끼야. 마침에 말해준다며.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봤을 거 아니겠어. 뭘로 겸. 아이씨. 나는 어제 너 살리려고 그 생쇼를 다 버렸는데. 잘 모르겠어. 설탕 냄새. 그러니까 걔들이 설탕을 막 이렇게. 너 진짜 그게 다야. 하. 하. 뭐. 보고도 말 안 하는 거 있으면 네 눈깔에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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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